한글자막 by 한효정 점점 느려지는 발걸음 동네 몇 바퀴를 빙빙 돌다 열고 도착한 데 문 앞에 서서 열쇠를 먼지적 먼지적 아무 소리도 없는 밤 그 안에 난 외톨이 어딘가 불안해 TV소리를 키워봐도 저 사람들은 왜 웃고 있는 거야 아주 깜깜한 비나 내렸음 좋겠네 좋겠네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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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파고던 바람이 구석구석 추운 게 만들어 차원이 꺼진 것 같은 기척도 없는 창밖을 바라보며 의미 없는 숨을 쉬고 한겨울보다 차가운 해방 손끝까지 시린 공기 봄이 오지 않으면 그게 차라리 나을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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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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